포디아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. 베트남에서는 곰 쓸개집 판매가 불법인데도 대부분 여행사들은 한국인 관광객을 데려가고 있었습니다. 지난해 10월 베트남 여행에서 가이드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곰 농장을 가게 된 양대박신. 베트남 곰 농장에서는 어떻게 곰 쓸개집을 판매하고 있을까? 저는 이제 이 장면이 곰을 사지참사하듯이 양 4발을 다 묶어 가지고 구루마에 마취를 시켜서 지금 보여주려고 끓고 온 장면이에요. 곰을 웅담 있는 부분을 처음 파기를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대고 나서 긴 바늘을 사용해 가지고 곰 쓸개에 직접 찔러는 거 가지고 바이브레터를 통해 가지고 곰 쓸개를 채취하는 그런 장면인데요. 그런 다음 한국인이 쓸개집 효능을 설명하고 시음과 판매에 나섭니다. 베트남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곰 농장의 쓸개집 판매는 현지 동물보호단체가 외국 언론에까지 알릴 정도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. 현지 여행사에서 한국인 보통 가이드가 선전을 하면 뭐 별별 소리를 정말 다 하더라고요. 곰은 이 곰 쓸개집을 팔아서 얻은 수익으로 야생곰 복원 활동에 쓰인다던가 그런 미사역으로 약간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그런 죄의식을 좀 덜어주고 구매를 강요를 하는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짜낸 곰 쓸개집을 마시는 것이 위험하진 않을까 이것은 그냥 독을 그대로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사육돼서 질병이 있는 곰 쓸개를 그 자리에서 먹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질병을 효과는커녕 큰 질병을 얻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쓸개집을 술에 타서 마시는 이 사람 쓸개집에 중독돼 얼굴이 검게 변했습니다 애니멀스 아시아가 입수한 사진을 보면 쓸개집에 중독돼 숨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간경변 환자처럼 피부 색깔이 어두워졌습니다 베트남에서 파악된 쓸개집 중독 사망자만 4명입니다 곰 쓸개집 중독 증상들이 있어요 간하고 콩팥을 아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또 현료도 만들어내고 복막염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하는 약이 죽음에 이르는 독약이 될 수 있는 충격적인 사실 그런데 우리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곰 쓸개집의 판매는 국내 곰 농장에서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한 곰 농장 곰 농장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이곳에서는 주사기에 쓸개집을 담아 술에 타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검증도 안 된 위험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국적으로 53곳의 곰 사용 농가에서 반달곰 998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농가 수익 증대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국제협약으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통치약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곰을 구하고 있는 금발의 여성 동물보호단체 애니멀스 아시아재단 설립자 질 로빈슨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이 시대의 영웅으로 선정했던 그녀가 한국을 찾은 이유가 뭘까